안녕하세요. lesson 9. 동명사 part. point 74.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여기에서는 그런데 그 의미가 동명사인 경우와 투부정사인 경우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동사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문 같이 보시죠. I forgot로 시작합니다. I forgot. 내가 잊었다. forget의 과거형이죠. forget. 잊었다. forgot. forgot. 뭘 잊었냐? To bring. 가져올 것을 잊었어요. 가져올 것을 잊었어요. 자. bring my ID card. 나의 주민등록증을 ID card라고 합니다. 신분증 ID card. identification card를 줄여서 ID card라고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이 forgo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 뭐 할 것입니다. 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미래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할 것을 잊었다. 잊어버렸다. 자. 그런데 만약에 forgot 다음에 아이디가 나면 했던 것을 잊은 겁니다. 했던 것.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이와 같은 동사들 이번 시간에 딱 다섯 개만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여러분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remember. 자. 뭐뭐 한 것을 기억하라.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 뭐뭐 한 것은 과거에 한 것이에요. 그래서 remember 다음에 동명사 ing가 나오면 뭐뭐 한 것이에요. 동명사가 나오면 과거적인 개념, 정적인 개념이 들어가요. 자. 과거의 개념, 정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뭐뭐 했던 것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건 to 정사. remember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할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할 것. remember to 동사 원형,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자. forget 조금 전에 했던 forget. 뭐뭐 한 것. 이미 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뭐 한 것을 잊다.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할 것을 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regret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후회한다. regret. 그러면 regret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한 거죠. regret 다음에 ing가 나왔습니다. 뭐뭐 한 것을, 과거에 한 것을 후회한 건데 음.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앞으로 할 것을 후회할 수가 없죠. 뭐뭐 하게 돼서 마음이 안 좋으니까 유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regret ing,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 regret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regret to 동사 원형,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try ing,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뜻이 달라져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다. try ing, 시험 삼아 그냥 한번 해보는 거.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거. try ing. try to 동사 원형은 앞으로 계속 방향,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속 시도하는 거니까 try to 뭐뭐 하면 열심히 노력하다라고 했어요. try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try to 동사 원형, 뭐뭐하려고 노력하다. try ing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자. 그 다음 stop.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는데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stop smoking. 그러면 담배 피는 것을 멈춘다. stop smoking이 되는데 stop to smoke 그러면 담배 피기 위에서 멈추는 거에요. 그래서 체육정사가 나면 몸화하기 위에서 멈추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스탑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서 stop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목적을 가지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것이다. 자. 밑 팁을 잠깐 보세요. 스탑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므로 스탑 플러스 투부정사의 투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그렇죠.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의 초점은 뭐냐면요. 여기에 뒤에 나오는 stop to 동사 원형은 목적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목적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동사가 나오고 목적으로 투부정사와 ing가 나오는데 stop의 경우에는 목적으로는 동명사만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보다 명사적 용법이다. 이런 차이점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 1. I remember. 내가 기억합니다. I remember. 무엇을? putting my glasses. 자. I인데 나왔습니다. 뭐 뭐 했던 것이죠. 누웠던 것을. my glasses. 나의 유리잎을. 어디에? on the desk. 책상 위에 말입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마지막 단어를 얘기하면서 말을 마치죠. 여러분이 읽을 때에도 문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2번. Don't forget. 잊지마. don't forget. 무엇을 잊지마. to buy. 살 것입니다. 자. 아직 안 샀죠. 미래적 오마 할 것이니까 살 것을. 뭐를? some milk. 우유를 좀 살 걸 말이야. on your way home. 너의 집에 오는 길에. on your way. 너의 길에서 어디? home. 집으로 오는. 3번. Tom. regretted. regret. 후회하다. Tom은 후회됐다. missing the class. miss는 놓치다. 라는 뜻이죠. 그럼 수업을 빠진 겁니다. missing the class. 그 수업에 빠진 걸 말이야. 자. 그 다음 4번. try to make new friends every year. try to 동사원에 목마려 노력하다. make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세요. try to make new friends every year. 매년 말이죠. 5번. my father stopped. 우리 아빠는 멈췄다. 무엇을? smoking. 담배 피는 것을. 몸하는 것을 멈추마. for his health. 그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야. 자. 선생님이 우리말로 해석을 해주고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어떻게 이미지화 시켜서 떠올려야 됩니다. 자. 이 스텝 투 1번. 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자. 나는 I don't regret. I don't regret. 시작한 것. 시작한 것이죠. 뭐 뭐 한 것.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니까. I don't regret. starting. starting. I am to 나옵니다. a business. 2번. Ben은 어젯밤 메리에게 전화한 것을 잊어버렸다. 전화를 어젯밤 이미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요. Ben forgot. 전화한 것. calling죠. calling. 메리. 메리에게. last night. 어젯밤말이야. 3번. 그 아가씨는 시험삼아 한 번 유리구두를 시험했다. the later. ladies. the ladies. 자. ladies. 그 숙녀들이죠. 그 아가씨들. tried. 한 번 해봤다. tried. ing. putting on. ids 나와야 되죠. tried. putting on. p-u-t-t-ing. putting on. p-u-t-t-ing. t가 두 번 들어갑니다. 자. 한 번 신어봤다. 뭐를? the glass shoes. 유리구두를 말이야. 4번. 나는 내일 영화 보러 갈 것을 기억하니까. 미래죠. I remember. I remember. 영화보러 가다. go and see가 되죠. I remember to go and see. the movie tomorrow. 와 같이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5번.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멈췄다. they stopped.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뭐뭐 하는 것. 토론하는 것. discussing. they stopped. discussing. 자. 토론하는 것을. the problem. 그 문제를 말이죠. step 3로 들어가면. 나는 꽃을 사기 위해 멈췄다. 뭐뭐 하기 위해. I stopped.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to buy. 투플로스 동거하냐? I stopped to buy some flowers.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멈췄다. to buy. 사기 위해서. 무엇을? some flowers. 약간의 꽃을. 꽃을 말이야. 네. 이렇게 해서 point 74. 동명사와 토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데 의미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